써 있어 빙의 한게 있구나 잠시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진짜 주장 아닙니다 구냥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아니 여러분들 진짜 주장 아닙니다 아 진짜 주장 아니에요 아니 내가 주장이라면 주장이라면 말하지 근데 얘네들 왜 안 내려와?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왈프가 성마미에 잠깐 이상해가지고 등 떠들겨주고 있더라고 형 기온이 좀 이상하지 않니? 아 여기 진짜 이상하다 아 이거 너무 이상한데? 야 성마마 좀 괜찮아? 예 성마마 너 뭐했던 거 기억나? 네? 기억나? 진짜 불이 너무 따가워요 지금 기억 안 나지? 내가 보다 너 비니를 했어 비니요? 너가 기가 약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비니를 한 거야 형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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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정리 좀 하자 정리 좀 잠깐 잠시 잠시 나 정신이 없다 진짜로 나 이제 뭔가 혼을 빼놓는 거 같아 나 지금 미치겠네 지금 음료 싼 게 더 있나? 작품을 좀 아 먹돌려와 하아 자 일단 물 드시죠 지금 몇 시야? 지금 몇 시야? 4시 9분입니다 야 딱 4시에 비니를 했네요 그니까 죽음의 사회 귀신이 있네 아니 그게 맞잖아요 내가 말했잖아 이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상하다 느끼고 상마미가 비니를 했잖아 이거는 여러분 귀신의 그거라니깐요 암실하니까 얘들아 이때 안 나왔잖아 어 우리 다 비니 걸리고 다 죽었어 진짜 이건 팩트야 잘 빨리 나왔어 이거는 귀신이 여기서 빨리 떠나라 빨리 떠나라 자 왜 혹시 제 휴대폰 가지고 계세요? 어 나 근데 내 휴대폰 어디갔냐? 상마마 밑에 이거 아닌가요? 아 여기 있다 어 당연히다 시발 네 휴대폰 이거 아니야? 어 맞는거 어 내가 들고 있을게 아 진짜야 얘들아 자 아 진짜 나 소름 돋네 자 벨프다 메고 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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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지금 몸살 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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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아니 형 형 어 아까 저 막 이상한 소리 같은 거 막 형이 낸 거 아니지? 내가 낸 거 아니야 무슨 소리 들었다 그래 아까부터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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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쌈대 쌈대 있나? 쌈대 쌈대 밑에 있습니다 쌈대 물드시 하나 더 뽑아야죠 그만 문 열고 병신을 차려라 꼬매야 뭐하냐 아니 시발 주작 짠 것도 없는데 개새끼야 무슨 선동불타기 존나 안해 다 전해라 꼬매 뽑았잖아 블랙해라 저런 병신들은 어? 딱 말할게 니들 주인 방송이 더 노잼이야 이 병신새끼들아 어허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어 그건 맞지 누구 BJ인지도 모르잖아 맞잖아 그래 적당히 해라 어? 너래 아니야 꺼져 저 얘들아 근데 주작 아니야 상마마 내가 주작 쳤냐 아니요 야 펭고기 귀신 떴다고? 아 시발 하지마 아 진짜야 하지마 아니지 무탁이지 하지마 왜그래 아니 아니 형 우리가 못 봤는데 전자파에 보이는 그런 게 있어 아 진짜 이거 팩트야 아 나 그런 게 제일 싫어 갔다 오고 나서 그냥 기분 좋게 자고 싶은데 아니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귀신은 우리 눈으로는 못 보지만 화면에 전자파에 잡히는 경우가 아 잠깐만 인기글보래 아 시발 내가 들어가 볼게 어 들어가봐 진짜 아니 억울한 것 같은데 아 진짜 얘들아 아 진짜 형들 뭐 아 지랄하지마 야 이거 진짜라고? 야 아니 담배빼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돼 형이 해줘봐 어 형은 니가 가운데 찍어 여기 여기 하면 아니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찍어야 그걸 잡지 네 아 이거 진짜야? 아 구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사람이 올 것 같은데? 야 빨리 출발 빨리 출발 빨리 출발 가자 나가자 나가자 여기서 빨리 나가자 야 지금 담배 버려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멈췄죠? 어 담배 형 아니지 이거 합성한거지 얘들아 합성이야 아니지? 진짜 뭐야 이거 진짜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짓으로 안 담배 조심해 조심해 무슨 짓으로 안 담배 했어? 아니지? 아니 형 그거야 이거 내가 합성한거야 왜냐면 그냥 영림만 비춰주고 합성한거야 그치 내가 말이 안돼 진짜라고? 뭐 왜? 엉덩이 아 핸드꺼? 아 이거? 네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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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버려야돼 이거 왜왜 휴대폰 왜 좀 이따 찾아가 괜찮잖아 네? 휴대폰 니꺼 휴대폰 여기있다니까 어 여기있어 네 상모 형 괜찮아? 네? 아예 진짜 형님들? 오 진짜라는데? 뭐가 형 다시 봐봐 뭐 클립이 보니까 진짜라 이거 합성이 아니라 진짜 그냥 그 연기만 따고 그거를 그 아까 그 아까 봐봐 진짜 어 글 지워졌어 글이 지워졌다니까 없어 안 나와 재미없어 비교해 이거 봐봐 안 나와 진짜 안 나와 아 삭제했다고? 어? 어? 그걸 삭제됐어 왜? 아니 클립에 이렇게 이렇게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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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해보자 나중에 이거 내가 볼 때는 국가수가 아니라 심령분석자가 있어요 거기에 의뢰해야 돼 진짜 이게 기신이 맞는지 안해 심령분석가 있거든 응 그럼 이게 삼겹살 기신이야? 어? 뭘? 이게 무슨 기신이야 만약에 기신이면 아니 저기에 진짜로 그 오난히 기신이 있는 거잖아 진짜 웃지마 이거 진짜 찐이야 형 그래? 하아 와 나 지금 개소름 돋네 응 야 상맘아 네 어 기억 안 나지? 살짝 기억나요 아니 기억 안 나잖아 네네 내가 볼 때 그 아까 내가 내가 너 뒤에 보니 심령이 네 몸에 깃든 거야 지금 심령이요? 아니 진짜 아니 갑자기 벵이 낼 리가 없잖아 아니 맞잖아 너 이거 내가 볼 때 소음 뿌려야 돼 소음 아 와 가서 소음 뿌리지 어 진짜 소음 뿌려야 돼 왜냐면 너가 몸이 허약한 재질이지 네 뭐 아니야 하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아 형은 휴가 가면서 감자가 없지? 없어 상맘아 형 미안하다 일단은 소음 뿌리면 괜찮아진다 일단 상맘아 네 전차로 네 자 일단 여러분들 간대 이거 어 소음 뿌리겠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진짜 이거 주장 아니에요 이거 내가 오는 것도 아니고 시청자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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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마마 일단 형이 미안해 미안해 아 너는 기억나? 너 아까 삼겹살 생그릇을 먹고 먹고 그랬어 뭔 소리야 내가 언제 그랬는데 다시 보기 봐봐 나중에 누구세요? 엄마 그거 나 아자 빨리 자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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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진짜 근데 몸이 기가 진짜 쎈 편이다 어 나 진짜 쎄지 코팅은 진짜 쎄네 여러분들 엄청 쎈 편이네 어우 다행이다 아 근데 진짜 무섭네 여기 그쵸 어떤 심령학자님이 잠시만 체내셨어요 철구야 나 심령 진짜 모든 거 알고 심령학자인데 철구야 코트야 저거 귀신 보니까 이성꺼 귀신으로 진짜 위험하다 장난 아니다 무조건 집에 가서 냄새 심한 간장이나 식초로 머리 감아요 무슨 도사님이세요? 영안도사님이세요? 진짜인가요? 진짜인가요? 간장으로 머리 한번 깎고자 아 저거 감아야겠다 진짜로 형 왜냐면 귀신도 이런 귀신이 있어 어 우리가 휴가를 가면 착한 귀신이 있고 우리한테 목을 터뜨라주신이 있고 저건 악령이야 악령 지금 그래 아 나 아까 거기 진짜 그 그 그 인형? 그 구조물? 아 그게 존나 무섭더라 이거 어린이집이야? 존나 무섭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악령이라니까 지금 이거 내가 볼 때는 머리 감아야 돼요 이게 이러다가 진짜 다음날에 우리가 방송이 잘 안될 수가 있어 진짜 이거 감고 악령을 물리쳐야 돼 아 나 미치겠네 아 아 뭐 뭐라구요? 철고야 나 진성 무당이다 니가 본거는 무당 철박에도 있어? 귀신이 아니다 오난의 깊은 악령이다 진짜야? 무학산 김도사님께서 소금 한 숟가락 입은 머금고 있다 배틀에 진짜 심각하대 진짜야? 응 무학산 김도사님 입에다 소금을 물고 있겠습니다 와 살다살다 이렇게 무서운 현관 처음이네 아 고마워 부자 가사님 주님 그 자 이 아 자기가 걱정된다 형 주변인까지 위험해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다혜씨 지금 방송중인데요 네 괜찮으세요? 뭐 괜찮아요? 지금 저희 흉가 갔다 왔는데 네 너 지금 집에 혼자 있잖아 귀신들이 주변 사람들까지 건들 수도 있대 정말 강한데요 일단 소금 이거 하자 도착해서 하자 소금하고 이거 진짜 웃을 일이 아니야 국내산 천이름으로 아니 형 그거 알지 우리가 자꾸 장난처럼 받아들이면 귀신도 만약에 이놈들 봐라? 이놈들 봐라? 나는 무시하네 그러니까 진짜 큰일 날 수 있어 형 내가 딱 말할게 응 형 내일 진짜 갑자기 영전당할 수 있어 난 몰라 왜 아니 이게 직접적으로 귀신은 터치를 못해 근데 그 인생을 망하게 만든다니까 아니 형 진짜 내일 갑자기 발기가 안될 수 있어 아 진짜 이건 내 책임 아니야 아 이거 여러분들 진짜입니다 이게 왜냐면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진짜 야 야 야 야 저거 에어폰 좀 꼽아봐 에어폰 좀 꼽아봐 에어폰 좀 꼽아봐 보일러 좀 꼽아봐 어 공기가 너무 탁해 공기가 너무 탁해 지금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합시다 예수님 사랑 나 웃지 마 하라고 아니 장난하지 마 하라고 안 웃었어 아니 왜 장난해 지금 아니 나 안 웃었어 아니 지금 상무음이 잠시 상무음이 괜찮아? 이거 또 부담여서 뭐 아니 진짜 상무음이 괜찮아? 상무음이 너 뭐해 아 시장하지 마 뭘 깨지 성맘아 왜그래? 야 성맘아 저게 뭐하냐? 성맘아 예수님 사랑 지랄하지만 재미없어 진짜 재미없어 재미없잖아 재미없어 그만하자 이제 그만합시다 그만해요 재미없어 그만해 성맘아 근데 형 얘들아 나 모르겠거든 나 컴퓨터로 확인을 해봐야되는데 진짜 그 아까 그 여자남자 그 사진 눈알 없는것 처럼 진짠가요? 지금 펜코에 있는 인기글입니다 형 아니 왜냐면 그냥 그 우리가 전지사를 해봤을 때 잘 안보였잖아 근데 그걸 확대한척 하면서 그거 할수도 있어 포토샵으로 문의해봐 진짜야? 아니 형 나 진짜 챗팅 왔어 잠시만 이거 봐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꼭지 도령입니다 아니 왜 웃어 아니 왜 웃어 아니 아니 왜 웃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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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지 도령 진짜 이 체치소잖아 아니 구라가 아니라 무슨 도령 이름이 꼭지 도령이야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꼭지 도령일 수도 있지 아니 왜 그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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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한테 읽으라고 시켜 아니 아니 왜 나한테 읽으라고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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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오산에서 신내림 받은 30대입니다 제가 확실히 봤구요 소금 머금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냥 소금이 아니라 사이 시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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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바 시켜 시켠 시켜 하하 하하 아니 왜 웃어 안녕하세요 하하 딜돌 형님 안녕하자고 안녕하세요 딜돌 형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집에 들어가셔서 소금을 사 조간 머금고 계세요 서로 열매 뱉어주세요 아니 붙지말라 아 나 잠시만 아 나 뱉아 알겠습니다 딜돌 형님 알겠습니다 붙지마라고 아니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라고 그만 하세요 여러분들 그만 하세요 그만 하세요 자 얘들아 형들 진짜 형들이 잘하시면 안돼 왜냐면 나 진작에 말할게 이제 형 나 진짜 진작에 말할게 지금 이게 만약에 저 뒤에 사진이 진짜라면 이거 진짜 심각한 일이야 우리 엄마도 진짜 미신같은거 안 믿거든 근데 내가 예전에 거짓말이 아니라 무당이란 사람들은 진짜 그 신념이 맞는게 있단 말이야 진짜 불화 아니야 얘들아 내가 방송에 잘 안 내가 방송 시작해서 우리엄마가 그 진짜 용한 무당을 났었는데 그 무당이 내가 몇살때부터 되고 내가 몇살때 불화한관의 기인이 된다 그걸 다 맞췄어 어 진짜? 아 진짜로 어머니가 그런거 좋아하시나보다 좋아하는게 아니라 진짜 용한 사람이 아 진짜 다 맞췄다니까 어? 니가 나중에 몇살때 뭐할지 그런거? 그래 아 진짜 구라 아닙니다 제가 모든거 걸고요 어 근데 지금 이 만약에 진짜 그 안 난 잘 모르겠어 지금 컴퓨터를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 만약에 그 아까전에 찍힌 그 사람의 형체 얼굴이 진짜라 그러면 그거 심각한 일이야 너 아는 박사님 있어? 어? 아는 박사님 없어? 나? 응 어? 어? 아 아 아 아 아니 근데 그만 웃으라 개새끼야 못 웃었잖아 왜 웃냐 웃지마라고 아 그럼 박사님한테 문의해보자 누구 박사 진짜 황수관 박사님 있잖아 어어어어 호기심천국에 아 진짜 이거 문의해봐 진짜 문의해봐야돼 얘들아 어 진짜 문의해보자 진짜 여러분들 이거 장난치지 마세요 옛날에 호기심천국 봤었어? 어 봤어 그 그거 진짜 재밌는거 봤잖아 네 어 자 개그룹치지마시고 진짜로 문의사자 그래그래 진짜 박사님한테 문의 한번 해볼게 어 저 문의 한번 해볼게요 아 돌아가셨어? 어 아 돌아가셨어요? 어 진짜로 아 근데 되게 정정하셨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런게 있어 진짜 나는 진짜 만약에 그 사람의 진짜 이거 주장 안하면 근데 나 사랑되었다 이거 악령이야 형 이거 맞아 귀신이 있고 악령이 있는데 악령들은 뭐냐면 사람의 피를 갉아먹고 사람의 영혼을 빨아들이면서 사람이 생각하게 만들어지고 그 사람이 이를 잘 안 풀리게 하는게 악령이야 형 너 어떻게 귀신이 이렇게 잘 알아? 나는 나는 경험을 해봤으니까 귀신 경험했다고? 어 어디서? 나는 응 나는 어디서 봤는데 귀신을 내가 휴가를 많이 다녔잖아 어 내가 느낌이란게 있어 귀신이 없으면 내가 그때까지 내가 진짜 주장이라고도 있고 나 오늘 주장 안했지 상마마 오늘은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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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오늘은 나는 못 봤어 진짜로 어 예전에 지코 형도 귀신에 빙의된 적 있었잖아 그래 그거 진짜 주장 아니야 주장 아니야 그거 너랑만 가면 이렇게 다 BJ들이 귀신에 빙의되고 그러냐 아니 그러니까 네가 좀 귀신을 몰고 다니는 그런게 있나보다 사람마다 왜냐면 내가 등 뒤에 원래 귀신인 사람들이 있어 여기 음 근데 이게 나쁜게 아니라 응 내 위에 얹혀 살면서 응 이 사람이 잘되게끔 응 하는 조상님 귀신이 있어 조상 귀신? 네 그 귀신이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야 아 일로 오라고 어 일리가 있네 그래 내가 볼 때 방금 진짜 사장님이 맞다면 이거 악령이야 악령을 불러들이는 거야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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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여러분들 너무 죄송하고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상맘이 너 내일 병원 한번 들어가 봐 아 아 이거 진짜 해봐 야 상맘아 예 너 내일 안되겠다 너 어 일단은 아까 그 이거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그냥 막 막 병원에 가면 안되는거지 아 아 아까 그 들도랑한테 가자 아 왜냐면 그 사람이 진짜 아까 정확하게 짚어줬으니까 들도랑님 이거 쪽지 한번 주세요 내가 차를 갈게요 아 진짜 고란거 아니라 응 이거 상맘이가 비행이 됐어 상맘이를 치료시켜야 돼 응 하아 형 와 진짜 무서운 경험이었다 그냥 이거 내가 볼 때는 상맘이랑 나랑 같잖아 응 잡아먹겠어 너네 너네 먹혔어 진짜로 어 진짜 먹혔어 그니까 사람이 지금 4명이나 되니까 악명도 아 이건 아니다 그냥 겁만 주고 보내자 그래 약간 그런 느낌이야 너랑 나랑 기가 지금 세니까 그나마 지금 그거 저기 했던거지 아 나 진짜 큰일 나버렸다 형 고마워 진짜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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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돌형님 하아 디돌형님을 알게 해주셨다는게 응 난 그게 진짜 너무 감사해 연락 꼭 드릴게요 디돌형님 그만해요 어우 디돌형님 진짜 연락드릴게요 나 웃기려고 하는 말이야 진짜 디돌형님 죄송합니다 진짜 연락드릴게요 연락처 좀 남겨주세요 쪽지로 나 차다 갈게요 내가 들도랑잎한테 먼저 갈게 나중에 니가 꼭지도랑잎한테 가 근데 왜냐면 두분 다 같이 들도랑잎이다 꼭지도랑잎 우리 빨리 도시를 벗어나자 가도가도 끝이 없어 30km 넘은거 같은데 긴장하자 진짜 빨리 좀 벗어놨으면 좋겠는데 빨리 인천으로 벗어놨게 뭐라고요? 형이 아니 자리씨발 이거 이거 물어? 아니 나는 근데 니 방송에 이렇게 무속인분들이 많을 줄 몰랐어 아니 준비하라고 씨발려라 아니 잠깐만 요도령님이라고 있었거든 요도령님도 계시네 지금 주식차를 세울 순 없을 것 같아요 요도령님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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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도령님 이거 담배한대로 비싸야지 이거 안 되겠다 나 진짜 너무 무섭네 진짜로 하아 손톱 좀 줄여주세요. 손톱 좀 줄여주세요. 담배는 여기 있어요. 네. 라이터 있나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있어 있어 있어. 그 라이터는 너한테 줬어. 앞에다가.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날벌레가 많다 여기. 입 벌리고 있는데 막 벌레가 풀버리네. 나 시성년님들한테 물어보고 진짜 귀신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의견은 진짜 궁금해. 진지하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귀신이 있다고 믿나요? 보성 1대 H bo- 무섭다. 무섭다. 아 XX됐다. 나 왜. 왜 4시 44분에 먹는 일이 일어날 것 같지? 444? 3분 남았어요 3분 남았는데? 41분이야 자세히 장난치지마세요 우린 너무 무섭고 admir는데 우리가 문제가 좀 이상해지겠냐? 맞지 맞지 내가 진짜 가본 키가 제일 센 휴가 어딘지 알아? 난 일본에 거기 가고 싶어 어디? 주카이수 주카이수고가 유노노키 터널 무슨 터널? 이나나키 터널 이나나키 터널? 거기가 진짜 키가 쎄 일본에 있어? 응 모든 낙기는 일본에 많이 있더라 내가 봤잖아 그 영화 그것도 거기서 나왔잖아 황정민 나왔던 거 아 그 뭐였지? 뭐였지? 황정민 곡성 곡성에 나온 거 귀신도 원래는 일본 귀신이라고 그러잖아 아 진짜예요? 그래 일본 귀신들이 엄청 무섭대 내가 가본 한국에서 역대 중간은 귀가 세고 내가 진짜 이거는 귀신이 있다고 믿던 게 충일려고 충일려고? 충일려고 살인사건 있지 않았어? 그건 잘 모르겠어 그건 잘 모르겠는데 뭔가 귀가 엄청 세 아 거기 충일려고 가봤어? 나 가봤지 예전에 어때? 그 학교가 존나 무섭잖아 존나 크고 진짜 거짓말 아니라 어떤 사람이 벌어졌냐며 어떤 사람이 벌어졌냐며 내가 이렇게 풍풍을 끼쳤어 아무도 없었는데 창문에 사람이 싹 지나갔어 진짜? 아 나 진짜 구려 아니야 철박이 아니야? 나 근데 거기서 대중으로 오는 줄 알았어 어 너 숫자는 안 봤어 너 숫자? 아 숫자 여러분들 영상 보세요 숫자에요 아 나 지금 왜 이렇게 살기가 느껴지냐 형 도깨비풀 봐 이거 도깨비풀 아니 풀 없었잖아 도깨비풀 뭐지? 다리 왜 이렇게 많지? 도깨비풀 이거 알지? 도깨비풀 어 누가 침 넣듯이 딱딱딱딱 발에다 이렇게 해줬네 넌 발 괜찮아? 응 나 발 지금 아무렇지도 않지 도깨비풀이 왜 있지? 아 잠시만 형 어? 형 형 형 진짜 이번 주에 휴가 한번 가라 안 가려 왜? 싫어 아니 이게 왜냐면 너가 가라 내가 만약에 진짜로 그 안경이 진짜라면 안경이 쉰 거거든 그 안경을 주사하면 다른 개시를 분리하게 해야 돼 어 탈치기 해야 돼? 어 안 가 왜? 싫어 싫어? 아 이거 진짜 여러분도 너가 가 나 진짜 방송 끄고 가야겠다 너가 가면 안 돼? 어 나 진짜 가야겠다 나 한 달에 한 번씩 휴가 가긴 가 한 달에 한 번씩? 어 응 다음 갈 때가 대박이래 거긴 아무도 안 가봤는데 내 아는 그 그때 쇼잉이 걔가 흉가 이렇게 자주 다니는 그 원정대 같은 애야 그래가지고 걔는 장비 다 있잖아 어 걔네들은 그 동아리가 있어 흉가 동아리 그래가지고 이번에 고급 장비들 싹 다 저기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진짜 진짜 무서운 데 간대 그리고 실제로 사람이 죽은 곳이래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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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무섭다 무섭다 지금 이제 버스난 것 같은 데 다행이다 주로 연결된umble 너무 아쉬운데 숨이 탁 트인다 어휴 휴 휴 휴 휴 휴 거의도 안 왔습니다 35km 남았습니다 어차피 이제 도로니깐 여러분들 빠르게 갈 거예요 jà 강의서 가서 또 바로 방송해? 예 잔막 안 때리고 바로 방송해야죠 계속? 계속 듣게 하죠 미스테리 해줘 오케이 무슨 컨텐츠 할 건데요? 아 그건 제가 알아서 하죠 니가 알 바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미스테리 해주세요 아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 미스테리 해주세요 제가 알아서 한다고요 아 미스테리 해달라고요 미스테리 선배님이잖아요 응? 나는 형이 진짜 몰입감 있게 나는 진짜 방송 잘한다고 느꼈던 거 어떤지 알아? 뭐? 그 일본 약간 그거에서 막 그 오천년 경험하면 그거 옛날에 그거? 빨간 버튼 진짜 몰입감 있게 잘 이거를 읽고 그걸 한다 그러니까 나도 좀 니가 목소리가 좀 너무 상했어 왜 이렇게 목소리가 많이 상했거든요 나 맞지 옛날에 너 그 수술하기 전에 목소리만 들어봐도 괜찮았어 목소리가 중호하니 그럼 목소리가 어떻게 하다가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야 형 뭐냐면 그거야 내가 이제 방송을 한 2-3일 쉬잖아 그럼 목소리가 좀 돌아와 그러다가 이제 내가 또 방송을 해버리면 또 목소리가 쉬어 이게 반복이야 2일 쉬면 또 목소리가 좀 돌아오고 또 이제 내가 또 방송을 하다보고 또 싫어 목소리가 신소리가 가버려 성대가 강한 애들이 있어 아니 왜냐면 내가 성대결정 수술을 받았어 아 혹생겨가지고? 어 혹생겨가지고 내가 이걸 떼어냈어 목소리가 아예 안 나왔어? 안 나온 게 아니라 내가 말하지 말래? 조금씩 소리를 내면 약간 목에서 약간 좀 압박감을 느껴가지고 내가 좀 악질을 모르겠지 목소리가 잘 안 나오다보니까 계속 인상을 징그리면서 목소리를 내고 너도 성대 많이 갔지? 세트도 많이 가고 순이도 많이 갔지? BJ들은 좀 많이 좀 하는 것 같은데 직업병이야 나도 그래가지고 성대 너무 힘들어가지고 성대결절 생겼었어 비글즈 들어가고 나서 성대가 확 안 좋아지더라고 맞아 맞아 소리 많이 지르고 우리가 말 많이 하니까 맞아 근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 형 형 진짜 형 형 응? 가수 맞네 응 이 형 진짜 여러분들 나는 코트 형님 노래는 까기가 싫어요 응 진짜 그 음질반을 안 맞는 목소리라고 나는 말할 수 있거든 응 근데 왜 JRP에서 짤렸어? 아니 이호와이스가 아니 짤린 거 맞잖아 안짤렸어 형이 형이 말로 나온 거야? 도망갔어 아니 도망가 토이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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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 그룹을 만들라고 했었어 응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 앞에 창현씨가 있었던 거야 어? 아 창민씨 창현이 아니라 아 창민 창민이 노래 진짜 잘했어 응 창민씨 어 그때 이제 MR을 다 줬었어 반주를 이 노래 알지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 어 근데 그 노래를 다 MR을 주고 거기다가 나한테 준 MR에는 중간에 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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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계속 나왔었어 어 왜냐면 유출이 되면 안 되니까 아 아 그렇게 해가지고 나도 그 MR 받아가지고 계속 연습했었거든 그래가지고 창민씨가 앞에 있었는데 이제 나랑 같이 오디션 보는 사람인가 보다 응 최종 오디션이었어 그게 응 박진영씨가 그 당시 이제 뭐 미국에 가 계셔가지고 응 영상을 찍어가지고 거기로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야 어 와 근데 너무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야 어 거기서 갑자기 머리가 딱 하얘지 돼?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그런 거 있잖아 나는 내 나름대로 연습 많이 해가지고 딱 가고 또 하려고 그랬는데 내 앞에서 너무 잘해버려가지고 어 머리가 하얘지는 거 아 어 그러면서 갑자기 막 심장을 두근두근거리고 압박이 심했구나 압박이 막 오는 거야 응 그래가지고 카메라에서 그 30분 된 내내 노래를 틀리고 그러는 거야 일절도 못하고 응 막 그래가지고 2층에서 그 저기 매니저 팀장님이 오셔갖고 야 태연아 너 안되겠다 잠깐 옥상가가지고 잠깐 10분만 바람 쐬고 너 다시와서 제대로 해봐도 만약 이번에 못하면 너 끝이야 기회를 줬던 거였거든 응 근데 옥상에 있다 도망갔어 도망갈만 했네 무서워 내가 창민님이 진짜 너무 잘하잖아 어 창민님 노래를 너무 잘하잖아 아 무서워갖고 도망갔어 어 그러고나서 메일이 왔지 뭐라고 내가 그러고나서 네이트판 이런 데다 동영상 존나 올렸거든 응 그래가지고 그런 걸 안거야 그래서 태연아 연락이라도 줄 것이지 왜 인터넷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니? 아... 봤구나 죄송해요. 저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군대로 런했어요. 그게 이제 내 마지막 방송 가수 도전의 마지막이었어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가수로 했을 때보다 내가 볼 때 BJ의 삶의 윤태훈이 내가 볼 때는 좀 더 성공했을 것 같은데? 맞잖아? 나도 프로게이머 이혜준의 삶이 성공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건 아니고요. 아무 연습을 많이 해도 벽차를 느끼니? 벽 같은 거 느껴졌어? 프로의 세계에서도 진짜 넘나들 수 없는 프로가 있잖아. 그럼 너도 그 당시 최고의 선수 영상을 보면서 계속 연습을 했었거든? 근데 프로와 프로는 종이 한 장 차이야. 근데 그 종이 한 장 차이가 엄청 커. 니 연습생 시절 때 가장 존경하던 사람이 누구였어? 나는 가장 존경한 사람. 맞아요. 저 사람 천재인가? 맞아요. 난 존경했어. 맞아요. 제형님. 형은 존경하는 가수? 난 나얼. 나얼. 나 솔직히 말할게. 김나박이. 김나박이 중에선 형님이 그나마 좀 이제 김나박이님들 중에서는 그래도 이 사람이 원합니다. 나얼이 독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지. 나얼 선배님이? 근데 박효신이 라이브를 너무 잘하더라. 깔끔하게 잘하지. 그리고 CD랑 다른 게 전혀 없대. 전문가들이 김나박이 중에서 가장 라이브를 잘하는 건 박효신이다. 근데 콘서트 영상 같은 걸 봐도 음이 흔들리는 걸 본 적이 없어. 실수 영상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 십 몇 년을 활동해왔는데. 근데 나는 솔직히 박효신님이 정말 최고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진짜 김나박이님들 중에서 최고는 나는 이수. 이수. 이수님은 진짜로 항상 그 문찰듯이 할 때부터 지금까지 성대 관리하는 게 태양은 가득히. 맞아 맞아. 여자 가수 중에서 누가 최고라고 생각하세요? 여자 가수 중에는 나는 너는요? 나는 여자 가수 중에서 형님은요? 나는 소양. 소양이 최고인 것 같아. 왜냐면 외국인들이 다 인정을 했어. 리액션 영상들 보면 소양노래 듣는 외국인들은 리액션이 달라. 다른 많은 잘하는 가수들 리액션 영상은 오마이갓 이러는데 소양노래 들으면 소양노래 진짜 쓰면 못 쉬어. 그건 맞지.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소양씨. 나는 이제 박기영. 맞나? 박기영씨는 저기잖아. 국가대표 노래 불렀던 분 아니야? 아 그 말고 내가 맨날 잠시만 그 분 누구였지? 롤리나잇 부른 사람? 롤리나잇? 박한규. 맞아. 아 박한규인데 말고 맞대. 박기영 맞대. 롤리나잇 국명가에서 부른 사람? 롤리나잇이 부활 노래 아니야? 응. 아 박기영님 맞아요? 롤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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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네. 너희 봐. 나는 지금 성례가 많이 상해서 그러니까 나는 래퍼잖아요. 나는 랩이고 당신은 노래이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지. 맞잖아. 근데 형은 최대 장점이 뭔지 알아? 뭐? 그.. 정음과 그 죽음 사이의 그 미묘한 그 R&B 느낌? 응. 난 그게 형의 최대 장점이라 생각해. 어 꺾기. 응. 그거 말고는 없어. 아니야 있어. 왜냐면 형은 고음 때가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고 고음 때가 형의 평이 높은 건 아니잖아. 나 3옥타브 올라가. 못 올라가. 올라가. 못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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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옥타브가 내가 볼 때 2옥타브 C. 난 나을노래 바람기영 부를 때도 플랫대는 게 너무 심해. 아니야. 바람기영 올라가. 아니 못 올라가. 올라가. 아니 못 올라가. 올라가. 예전에 그 된장찌개를 부를 때 처음 부렀던 그때는 옥타브가 안 1옥타브 높았어. 2옥타브. 맞잖아. 깔끔하게 불렀잖아. 지금은 두성을 쓰면서 플랫대는 게 너무 심해. 응. 이게 두성을 쓸듯 말듯 하면서 그 약간 미간에 꽂히는 거지. 중간타이밍에서. 맞잖아. 상. 봐바 안되잖아. 안돼. 왜냐면 이게 나이가 들면 어쩔 수가 없다니까. 형이란 말은 해야지. 바로 달라. 형은 지금 보면 알겠지만 노래가 그냥 이거야. 뭔가 예전보다 나이가 들면서 중저음에서 연루는 생겼어. 그대가 정말 미워요. 딱 이 음대. 이 음대 형이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해. 이거보다 좀 더 1호탑 2호탑 올라간다. 플랫되고 안돼. 이 음대가 형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음료대라는 거야. 듣는기는 진짜 여러분들 프로라니까. 오카가 아니라. 너는 래퍼로 따지면 누구 정도야? 나는 사람들이 어카 안하고. 저스티스. 요즘 저스티스 대박이잖아. 난 저스티스는 인정 안하지. 나는 솔직히 래퍼로서 최고의 래퍼를 MC몽이라고 생각해. 왜요? 아니 래퍼로서. MC몽 좋지. 왜냐면 랩이라는 게 사람 마음을 얼마나 둔감대로 형성하는 게 중요한 건데. 나는 가사는 빠르고 말도 안 되는 갱스래. 너는 나보다 랩 못해. 너는 나보다 돈 없어. 이런 쟁썰 래퍼를 나 솔직히 못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MC몽을 하는 거야. MC몽은 뭔가 마음을 후벼 파는 랩이야. 공감대로 형성하고. 이건 진짜 내 얘기 같다. 그래서 MC몽이 최고의 래퍼라고 생각해. MC몽이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인다. 그렇죠. 벌스 1년이라는 랩을 했을 때 철구 입에서 아이스베리. 이 가사. 굉장히 아이스베리를 제대로 맛을 살렸다. 제가 조금 더 나이가 좀 더 빨리 태어났다면. 나홀림이라는 나라 벌스 1년을 부르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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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예요. 왜냐면 형 여러분들. 내가 그때가 최전성진 랩 시절이야. 목소리가 가장 좋았고. 내가 벌스 1년을 X되게 잘 부르잖아. 맞잖아. 그건 인정은 하는 부분이지. 좀 아쉽긴 하죠. 아이스베리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아카펠라 랩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 뭐 벌써 1년이 아니라 아카펠라 랩 한번 해주시죠. 어. 처음이라 그래며 질디 괜찮아져. 홀리 쉣. 나는 너의 말을 순전히 믿어버려. 칵칵. 노력한지 1년. 그리고 2년. 홀리 쉣. 왓더 파악. 지리는데? 아이스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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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렉트와 형의 노래는 내가 볼 땐. 진짜 이거는. 응. 한번 해야 돼. 아 진짜로. 아 진짜 제대로 된 장비에서 한번 여러분들. 유튜브에 올리자. 녹화영상 그거 아닙니까? 예전에 그거 있었잖아. 유베와 턱형의 조합. 아. 맞잖아. 유베와 턱형의 조합. 그 조합을 뛰어넘을 줄 아는? 철구 코트다. 맞잖아 여러분들. 예? 아닌가요? 어. 한번 진짜 한번 찍어서 해보자 진짜. 내가. 목소리 진짜 좋을 때. 오케이. 음. 뭐라고요? 철구는 멜론 유이까지 올라갔던 투로고 코트는 백이도고. 어. 이분 아까 딜돌형님인데. 딜돌형님. 아 이거. 딜돌형님. 딜돌형님. 왜 딜사세요? 스타버리지마님. 딜돌형님. 갑자기 음악을 분석하시나요? 아. 이건 뭐야 정체가. 아니 형님. 딜돌형님. 왜 갑자기. 아까 아이디 맞았거든 스타버리지마. 아 진짜야? 응. 아. 아 그래요? 편하세 딜돌형님. 어. 음. 아. 울릴수 없냐 상머마? 아. 쌈장네 빛이다. 쌈장네 빛이다. 근데 당신은 스타 말고. 네. 정말. 내 혼을 갈아서 연습했던 분야가 있나요? 랩. 랩. 왜냐면 내가 형도 알잖아. 게임 통해서 나 미친 듯이 랩 받는 사람이야. 그니까. 재밌었어 나는 풍살랩 하는게. 어. 맞아. 옛날에 근데. 그게 좀 아쉬웠었지. 그 섹시백. 섹시백 그. 저기에다가. 윤문식. MC 윤문식. 와. 근데 그 분이 진짜. 궁금하지 않아? 뭐하고 살지? 어. 나이가 들었겠지. 왜냐면 그때가 10년 전이었어요. 10년 전. 야. 야. 기억나지? 어 기억나. 나는 솔직히 게임 톡이 왜 갑자기 서비스가 좀. 그때 인구수 많지 않았어요? 게임 톡이 근데. 네이버 그 기업 이미지랑 안 맞아갖고. 아. 아. 네이버 폰 때부터였잖아 원래. 맞아 맞아 맞아. 네이버 폰 그 다음에 게임 톡. 그 다음에 토크온이지. 아. 좀 아쉽게 하났데. 게임 톡이 진짜. 게임 톡이 진짜. 진짜 여자 많이 꼬셨는데. 옛날에. 아. 아쉽다. 아쉬워 진짜. 여자애들이 새벽 시간만 되면은. 들어오는 거야. 그. 게임 카테고리 서든어택에서 놀다가. 심심하니까. 입 잘 털고 뭔가. 노래 잘하는 애들. 방에 들어가고. 막. 쥐새끼처럼 듣고 있어요. 그럼 그러다가 이제. 닉네임이 약간. 여자 닉네임 같으면. 아주 쓱. 이제 던져보지. 뭐. 듣고 싶은 거 있어요? 근데. 어. 저요? 하면서 막. 마이크를 열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인거지. 번호 좀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그때. 많이 여자 사귀는 거라. 그치. 그때 난 여자 많이 사귀었지. 그니까. 내가 볼 때 코트 형은. 그냥. 실제로 뭐. 길 걸어 다니면서. 사귀지 못해요. 길 걸어 다니면서. 난 그건 힘들다 보다. 응. 그러니까 그건 못한다고. 게임 톡에서 노래를. 너도 게임 걸어 다니는. 사람이랑 못 사귀잖아. 나는 많이 사줬지. 어떻게 해. 나는 알바생들이랑 많이 사귀었으니까. 아 뭐. 알바랑? 어. 나는 알바를 하면서. 여자를 많이 사귄 판이고. 형은 일단은. 먼저 노래로 호감을 좀 이제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자가 와서. 실망을 해도. 어쩔 수 없이. 노래 때문에 사귀는 거지. 그런 느낌이고. 난 사진을 보내달라 그래. 사진 쓱 보다가. 괜찮다 싶으면. 그때 만나고 그랬어. 그럼 그. 약간 그. 처음에 약간. 찍어드릴때. 그때 사진 보여줄 수 있지 않아? 아니 난 그. 나는. 방송하기 전에도. 소콘이나 이런데서. 많이 만났었지. 아 그래. 나는 솔직히. 여자 사진을 안 믿어요. 음. 그리고. 근데 그런거 있어. 진짜로. 여자의 목소리로. 뭔가. 몸무게를 판단할 수 있어. 음. 목소리로? 어. 나 목소리로. 여자 몸무게 판단한건 진짜 잘해. 근데 나도. 원래 그랬었거든. 근데 어떤 여자를 만나게 된 이후부터. 나는. 그. 그. 완전 깨져버렸어. 목소리가. 다해도 목소리가 은근히 이쁘잖아. 어. 근데 목소리가 다 이게. 가냘프고 이쁜 애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듣다가. 통화하고자 하는데. 얘가 느낌이 너무 좋은거야. 그래가지고 야. 나 그때 화곡동 살 때였거든. 어. 야. 저기 까치산역으로 좀 나와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진짜 술 한잔 하려고. 한 진짜 6만원. 딱 챙겨가지고. 그때. 어? 토다리 가서 그냥. 꼬치에다 그냥. 한잔 딱 하려고 그랬었지. 어. 딱 나오는데. 6번 출구에 있는데. 아 진짜 그. 계단을 딱 이렇게 올라오잖아. 어. 근데 그. 에스컬레이터 있는거 알지. 아니 무슨 마크헌트가. 이만한 등치. 이만한 사람이. 이렇게 올라오는거야. 근데 걔밖에 없어. 전화 들고 있는 사람이. 어. 바로 도망갔지. 어. 씨. 와. 등치가 이랬다니까. 아니 근데 형. 그럴 수는 있어. 그. 저기 그 여자분을 도망갔지만. 만약에 그 여자분들 형을 봤다면. 응. 와. 뭐지 저거. 스모소수. 아니 나는. 나는 방송하기 전에 나 엄청 말랐었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뭐 아니야. 나 저기. 그때 형이 먼저 도망 안가더라도. 그 여자분을 보고 있어. 아니 개소리야. 방송하기 전엔. 나 74킬로였는데. 아. 와. 거의 진짜 엄성용급이었어. 아. 키도 존나 크고. 와.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무섭더라. 바로 튀었어. 근데 형. 어. 전화 계속 한. 어. 형은. 매력적인 사람이랬을 것 같아요. 나는 확실히. 와쿠는 떨어져도. 매력을 알게 되는. 그때는. 와쿠 잘생긴 애들 이긴다고 봐. 내 매력은. 내 매력은. 내 매력은. 김인호. 케이. 남순. 이겨. 진심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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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친새끼네. 도라인가요. 내 매력은. 여자들이 은근히. 야. 그래도 진짜. 나는 내가. 뚱뚱한 여자로 안 태어난 걸 다행으로 생각해. 여자들은 은근히 얼굴 안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어. 맞지. 그래. 매력 보고 사귀면은. 그게. 좋은 거야. 여자들. 하. 난 내가 뚱뚱한 여자였으면. 나는. 방송 이런 것보다는. 어둠의 세계에서 놀았을 것 같아. 맞지. 맞지. 어떤 운동하고 막 그랬을 것 같아. 형. 응? 형은. 어머님이 노래 잘해. 아버님이 노래 잘해. 응. 우리 엄마 노래 잘하지. 그러니까 마치 피로보로 받은 거지. 응. 이게 다. 나도. 아버지가 좀. 내가 투루스 잘하시거든. 이거? 어. 잘해. 이거 잘하셨어? 도박도 했지. 아 이거? 응. 도박 이거 뭔데? 아 이거. 이거 뭔데? 아니 어르신들 저게 하잖아. 이렇게 이렇게. 도박? 아 김씨. 이렇게 하잖아. 그래. 도박. 어. 우리 아빠 도박 좋아하지. 갬블러였구만. 나는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 때문에 도박을 그랬어. 고소 맞고치다가. 응. 어. 진짜 구락 아니냐. 그때 죽일 때부터 아버지랑 맞고치면서 그때 도박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 아버지가. 대조동 짝귀였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 진짜. 내가 맞고쳤을 때 아버지가 밑에. 폐를 숨기는 거 보고. 아 정렬이 털려가지고. 진짜 구락 아니라. 진짜. 그때부터 아빠랑은 그때 받고 안쳤어요. 우리 아버지가 진짜. 도박 중독자시거든요. 근데 또 이제 알코올 중독자에요. 두 가지를 같이. 어떻게 보면 해요. 알콜과.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도박 중독자야. 예. 근데 너희 아버지한테 그렇게 방송에서 얘기했듯해? 아 괜찮아요. 사진이라도. 그쵸. 이건 진짜니까. 되게 정정하시고 얌전하시던데. 실제로 뵙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 도박할 돈을 아끼려고. 자전거 타고. 20킬로를 차는 거 다는 사람이에요. 배치 않다고. 버스 안 타고. 도박장이 거기 있거든. 그러니까 도박장이. 그런 도박장이 아니라 여러분들. 동네 사람들이랑 맞고치는 거 있지. 좀 다 100원짜리. 왜냐면 좀 다 100원도 이렇게 크거든. 그치. 그래가지고. 그래서 네가 그 피를 물려받아.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거 같아. 어. 피는 못 속이네. 네. 근데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지금 방송하는 곳으로 있어요. 진짜로. 내가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공부를 잘했고 그랬으면. 나도 공부를 하려고 그랬었고. 내가 이 비지를 못했겠죠. 예?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얘기가 있지.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알코올 중독자고. 그다음에. 술을 또 좋아하시니까. 나도 똑같은 피를 물려받아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난다고 한다고 생각하거든. 예. 맞네. 맞잖아 얘들아. 누님은 뭐하시는데. 예? 누님은. 우리 누나는 좀 달라. 뭐하시는데. 우리 누나는 정규 1등 찍고. 지금 거짓말. 진짜? 우리 누나도. 진짜야? 응. 우리 누나도. 나 목포에 살았거든. 우리 누나 진짜. 목포에서 공부 엄청 잘해가지고. 외국어 고등학교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우리 누나는 원래 신세계 백화점에서 요리사거든. 아 진짜 셰프셔? 어 셰프야.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매형이. 갑부야. 아 진짜? 땅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번에 해운대로 이사하고. 그다음에 거기. 그.. 여러분들 어디죠? 해운대 옆에 어디지? 좀 약간 발전 안되는데. 요즘 발전되고 있는 거. 그거 어디지? 해운대 옆에 있잖아. 해운대 옆에. 그.. 위치 어디지 여러분들? 좀 아시는 분들 많으셨는데. 기장. 기장에.. 기장에 땅을 거의 한. 400평을. 그거 돼 있는 게 있는데. 거기 이번에 기장이. 그.. 국가에서 뭐. 한대 도로를 세운다가 거기 딱 걸치는 거야. 요또 맞은 거지. 그래서 보상을 좀 많이 받았어. 그걸로 이제 몇십억을 받았는데. 그걸로 이제 해운대로 이사갔어. 이번에. 2월달인가 1월달에. 보상을 받았어. 도로에 딱 걸쳐가지고. 넌 걱정이 없겠다. 가족들이 다 저기 잘나가니까. 아 걱정은 없겠죠. 예. 어머니 왜 방송하시는거야? 우리 어머니는 가난해요.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방송하는 거죠. 우리 누나가 솔직히 매영돈이라 가지고. 뭔가 보탬이 되지 않아. 음. 그래서 엄마도 이제 가난하니까. 예. 신발공장 하다가 망하셨어요. 예. 신발공장. 예. 망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난하니까 지금 방송하는거죠. 우리 엄마가 돈 많았으면 방송 왜 있겠어. 나도 우리 엄마가 갑자기 유튜브 하고싶다. 그런 얘기하시더라구요. 아 안돼 안돼. 내가 안된다고 하지마. 완전 뜯어말겠어. 나는. 네. 맞아요. 우리 어머니 부도 맞았어요. 예. 부도 맞았어요. 하아. 나 우리 엄마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 나는. 우리에게 사업을 키우고. 그 다음에 인력 낭비를 좀 하고. 그러니까 어른들 중에서 잘되면은. 약간 진짜 무슨. 불나방이 이렇게 불에 달라들기지. 그렇지. 어. 아니 잘되면 좀 더 겸손하고 늘릴 생각하지만. 거기서 좀 더 잘되고 천천히 늘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 좀 잘되나 하면서. 이거 좀 확실하게 딱 해보자 하면서. 확. 그래. 넓히고 해버리면. 손이 크고. 불맙을 하듯이. 맞아. 우리 엄마도 그랬어. 예. 그렇게 노래방 정리하라 그랬는데. 정리 안 해가지고. 아휴. 어머니 너 노래방 하세요? 어머. 우리 엄마 노래방. 외진이도 왔었어. 예전에. 외진이가 왔었다고? 응. 언제? 기훈이랑 용느랑 같이 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용느? 어. 진짜야? 어. 셋이서 너 군대가 있을 때. 엄마가 전화가 온거야. 응. 근데 우리 엄마는 잘 모르잖아 방송하는 사람들을. 응. 그래가지고. 태훈아. 어 엄마. 니 친구들 왔다. 그러는거야. 방송하는 사람 다 내 친구인줄 알아. 응. 그래가지고. 내 친구 누가가? 그랬더니. 나 친구 없는데? 여 여자애 하나랑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했던데. 아 그때도 뭔가 초기. 어? 그래가지고 아크리카를 켜봤지. 와. 근데 셋이서 방송하고 있더라고. 어. 아 진짜로? 응. 후아.. 아니야. 지혜 친구 많아요. 가현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티버. 티버랑 좀 했었던거고. 보미. 티버씨가. 청나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청나 살아요 청라. 어. 그분 방송하시나? 지금 안할걸. 티버님은 방송 안하잖아요 여러분들. 어. 좀 본지 오래된거 같은데. 지금 접었을걸 아마? 어. 접었을걸? 아아 너가 친구가 없다고요. 나? 나 친구 없어. 어 진짜 없어요 여러분들. 아 나 친구 없어요. 네 이런 말 하면 우리 다 친구 없게 생겼어요. 에이 근데 나는 자발적 아싸에요. 그러니까 나도 똑같아요. 나도 내가 왕따를 지는 친구들은. 내가 부산에서 친구를 다 정리하고 왔어. 어. 내 친구 중에 저기. 개그우먼 박나래씨 알아? 응 알아. 박나래씨의 친동생. 얼마 전에 나 방송하고 있을 때 들어왔었어. 그 친구 이름이 박성주거든. 나 동생 보면서? 어. 우리 결혼했어요. 우리 결혼했어요. 박나래님은 진짜 유명하지. 박나래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나 혼자 산다잖아. 응. 거기에 이렇게 친동생 나왔었는데. 어우 TV 나왔더라고 내 친구가. 그래가지고. 대훈아 잘 지내냐? 전화로 그러더라고. 야 니 성준야? 와따 오랜만이다잉. 잘 지내냐? 야 나 얼마 전에 니 봤어요? TV로? 에이 나도 근데 술 먹는데 니 가끔씩 본다? 친구들이랑 다 니 봐야? 그러더라고. 언제 먹고 내려온나? 아니다. 오빠 안 내려간다. 왜? 너희들이 나 괴롭힐까 망간다. 이랬어. 왠 줄 알아? 어? 뭔데요? 옛날에 야인시대 때 기억나? 야인시대 때 진짜 난리였었던 거 알지? 어 맞았어. 우리 그 저 학창시절 때. 맞아. 그때 난리였지. 와 이 시발놈들이 나 놀린다. 내가 거기서 이제 오락실 갔었어. 야인시대 하기 전엔 다 집에 가고 야인시대 보고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오락기 위해서 그냥 딱 이렇게 게임하다가 내가 애들이 야 나 이따 깨워줘 이러고 이러고 썼는데 아무도 안 깨워 그냥 가버린 거야. 버스도 끊기고 다 끊기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 집까지 걸어갔잖아. 45분 동안. 진짜로? 어. 그때 집에 책값 안 메고 가면서 이 시발놈 내 진짜 개새끼들 하면서 야인시대도 못 보고 집에 존나 늦게 들어갔고 엄마한테 뒤지게 혼나고. 좀 짓궂은 장난을 많이 했었어. 아 어떻게 보면 진짜 거의 약간 따돌림을 당했다? 그치. 그리고 우리 집 옛날에 잘 살아가지고 50평짜리 주택 살았었거든. 근데 이제 가정부 아주머니 계셨었어. 그래서 음식을 항상 해놓고 이렇게 딱 동그란 반찬통에다가 이거저거 해가지고 다 해놔. 응. 그럼 집에 가면은 그냥 이것만 딱 열면 바로 먹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새끼들이 자꾸 우리집 밥 처먹는 거야. 진짜로? 어. 야 태훈아 밥 좀 먹자잉. 해가지고 다 지들 밥솥에서 이렇게 저게 해가지고. 하. 난 먹을 것도 먹고 근데 또. 야. 윤태훈. 왜. 니 설마 삐졌냐? 왜왜. 길 잘못들었어? 응. 돌아가면 돼. 왜 길 잘못들나? 이 새끼. 내가 볼 때는 말 지어냈다가 이제 할 말 없으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진짜 진짜.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밥을 다 그렇게 먹어버리고 나니까 진짜 나는 라면 끓여먹고 저녁에. 좀 애들이 좀 짓궂게 괴롭힌 게 많았어. 형. 넌 조통만이었잖아. 학교에서 아무런. 나는. 나는 대강공고에서 솔직히 말할게. 네. 넌 학폭도 안 했어. 학폭도 안 했어? 왜냐면 내가 솔직히 쫓말했으면 안 하는데. 이거는 진짜 대강공고 혹시 내 친구들이 있으면. 나는 고1 때 자퇴를 했거든. 응. 자퇴를 했는데. 내가 그때 솔직히 내가 대조중학교 나왔었는데. 그때는 내가 좀 잘나갔어. 내 일진이었어. 왜냐면 일진이더라도 뭐. 애들 안 때리고. 응. 그냥 뭔가 좀 잘나가는 거 있잖아. ㅈㄴ. 근데 이제. 어. 근데 내가 그때 대조중학교 꼴지를. 성적이 꼴찌였는데. 이제 꼴지만 가능하면 대강공고야. 같지. 가오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어. 나는 근데. 아무리 봐도. 키 170 이하에. 교복 많이 존나 큰 거 입고 다니는. 일진은 본 적이 없는데. 아니야 아니야. 왜냐면. 그때는. 키가 내가 작은 편이 아니었어. 응. 지금 내가 어른들 사이에서는 키가 작은 편인데. 그때 당시에. 145. 내가 중학교. 내가 3학년에서 고1 올라갔대. 그렇게 작은 편 아니었거든. 내가 가오를 잡다가. 그. 왜냐하면 일진들이 괜히 일진들이 아니야. 뭔지 아세요? 친구들끼리 다 모여서 대강공고로 온 거야. 그러니까 혼자서 따로따로 온 게 아니라. 그. 꼴뚱. 꼴뚱새끼들이 다 모여서 대강공고 왔는데. 내가 거기서 가오를 잡다가. 내가 형광등으로 대강을 찍혔어. 진짜 불안해. 그 비상 그거. 비상 그거. 비상 그거. 비상 구이. 아니 그러니까 비상 구이. 방 안에 있는 뭐 형광등 같은 거 있지. 불 꺼질 때 이제 비상 형광등. 그. 게임이 좀 펑 터지잖아. 가오를 잡다가 내가 이렇게 딱. 그냥 앉아있는데. 그때 수련회에서 아직도 기억나. 진짜 불안해. 수련회에서 그. 갑자기. 뭐 지갑을 못 찾는다고. 갑자기 안 하는 거야. 다 이제 지갑 그래서 꺼냈지. 다 무서워. 난 근데. 반에서 가오를 좀 많이 잡았었어. 진짜 무서운 애였네. 뭐 나 그래서. 난 이렇게 딱 하면서. 야 지갑 꺼내라 했는데. 반말을 하니까. 나. 밤끼리는 다 친하지 않거든. 가만히 있는데. 아 씨. 개나 쥐지라고 했는데. 너 잠시 일어나봐 하는 거야. 그래서 일어났지. 안 일어나면 쪽파리니까. 일어났지. 그러면서 갑자기. 아니 지갑 안 꺼낼 건데.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형광등으로 이제. 그 비상 감독으로. 한 다음에 대강을 찍는 거야. 근데 그래도 나는 거기서. 가오가 좀 살았던 게 뭔지 아세요? 비명을 안 질어. 아프다고. 때렸는데. 아픈데. 대가리 긁으면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하다가. 한 다섯 대를 맞았는데. 그때 선생님이 들어온 거야. 진짜? 어. 난 진짜 그런 새끼였어. 뭐여. 학창시절 때. 너 그 교복. 뒷주머니 있잖아. 바지 뒷주머니. 거기 이제. 젓가락 숟가락 넣고 다니는 그 통 있잖아. 포크 숟가락 들고 다니는 소미터인데. 아니 그. 핑크색 포크 숟가락. 그거. 너 뒷주머니에 넣고 다녔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아.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건 너였고요. 이철민 하니까. 아 그 저기 뒷주머니에다가. 핑크색 포크 숟가락 들고 다니는 거네. 근데 진짜 구라가 아니라. 대강공고 다니는 소우찬 선생님이 아직까지 기억나네요. 응. 진짜 그 친구들이 있으면. 이거 유명한 수련에서. 맞은. 이철민이 맞은 썰 진짜 유명해. 아 진짜. 평상적으로 존나 세게. 다섯 대를 찍었는데. 비명 하나 안 내고. 그냥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음. 아 이거 진짜 유명해. 나 진짜 구라 아니야 얘들아. 응. 소우찬 선생님. 대강공고. 내가 1학년 후반기에 자퇴를 했으니까. 응. 진짜입니다. 아 다 왔다. 벌써 다 왔어? 존나. 진짜 개빨리 왔다. 아. 안 돼. 오면서 차 안에서 토크하니까. 시간 금방 가네. 진짜 금방 가. 아 오늘 라이프님 너무 고생했고. 형 너무 고마워 진짜로. 고생했어 고생했어. 형 그 한 번 하자. 평화 속으로. 어 너무 고마워 형 오늘 진짜로. 48시간 잘 마무리하고. 네. 라이프님 진짜 너무 고생했어요. 어 너무 운전하러 고생했어. 손을 다 챙겨서 내리고. 여러분 저희는 여기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 형님 너무 고마워요 진짜 오늘. 감사합니다. 철판 선생님들. 어. 어 고마워 갈게. 라이프님 너무 고마워요 오늘. 너무 고생했어요. 상남이도 고생했고. 하십니다. 뒷좌석에서 그거 가지고 내려라. 네 가지고요. 어 바로 열어줘. 어. 나 먼저 들어갈게잉. 어 가. 어 라이프님 수고했어요. 어. 어. 어.